대전 MBC는 지난 2021년 3월 31일 충남 아산의 대규모 아파트 CCTV 증설 및 교체 공사에서 입찰 비리 의혹이 터져나왔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. 그러나 아산 경찰서 수사 결과 위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대표는 CCTV 증설과 교체 공사에 대한 입찰 방해 및 업무상 배임 등 위 내용에 대해서 지난 3월 7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